Windows 단축키 중 클립보드의 내용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단축키로 단축키를 작성하시오. 해당하는 부분은 저희가 Windows 키에서 클립보드 사용할 때는 Windows 키와 V를 눌러주게 됩니다. 명시상 대문자로 쓰긴 했는데 소문자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C-on-Hour을 구현된 프로그램 분석하여 알맞은 실행 결과를 쓰시오. 해당하는 부분은 0.01을 총 100번을 돌아가게 되면서 RES라고 하게 되는 변수에다가 100번을 누적을 시켰을 때 그 IS는 1과 같냐고 하는 부분을 물어보게 되는 문제였었는데요. 해당하게 되는 부분의 정답은 FALTH로서 이 부분은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됐을 때 다른 것보다 0.01을 100번을 더하게 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100이라는 숫자인 것보다는 1.0000001이라고 하게 되는 부동소수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0.01은 100번 더했을 때 1이 아니라 1.0000001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FALTH가 되게 됩니다. UDP의 전송 단위를 작성하시오. 해당하는 부분은 저희가 문제로 실제적으로 출력됐을 때도 굉장히 여러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UDP에 대비되는 부분은 TCP와 UDP로 나뉘게 되게 됩니다. 이때 기본적인 기본서나 아니게 되면 참고서에서도 해당하는 내용들을 여러가지로 나뉘게 되게 되는데요. 저희는 같은 경우에는 정보처리 기능사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참조하게 되는 NCS에서 나와 있었던 대로 보시게 된다면 TCP에 대한 다이터 단위는 세그먼트로 구성을 하게 되고 UDP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 그램으로서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위키백과나 블로그에 나와있었던 내용들이랑 좀 많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말들이 많을 수가 있게 됐는데 둘 다 세그먼트로 보장 보고 UDP는 뭐 UDP도 그래서 데이터 그램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긴 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보처리 기능사가 출제되고 있었던 NCS를 바탕으로 저희가 정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산할 거기 때문에 해당하는 문제는 UDP 정성 단위는 데이터 그램이다 로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IPv6의 주소에 표현 비트수는 몇 비트냐 라고 하는 부분 나오게 되죠. 정답은 128비트 이게 됩니다. 비트수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캐스트를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IPv4랑 IPv6에 나와있었던 측 차이 IPv4는 32비트, IPv6는 128비트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같이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제에 바로 이제 캐스트에 대한 문제가 조금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해당하는 캐스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댓글에 나와 있었던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책을 기본서에서도 많이 나와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라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조금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일본에 나와 있었던 저 콜론 콜론 이제 슬러시 128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모든 값을 0으로 설정한 특수 주소다 라고 해서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때 두 번째로 나와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 이제 2번 문제 즉 콜론이라고 하는 부분 앞에다가 이제 1, 슬러 1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많았었는데 해당하는 주소는 자기 주소를 나타내게 되는 이제 주소를 가리키는 루프백 주소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나와 있었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IPv4를 호출하게 되는 코드였었고요. 자 네 번째 나와 있었던 부분이 바로 IPv6에 대한 유니캐스트 주소였었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었던 이제 바로 밑에 나와 있었던 5번 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니캐스트가 아닌 똑같은 IPv6의 멀티캐스트를 나타내게 됐었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었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맵핑을 이용하게 된 부분이었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3번 문제는 호출, 4번 문제는 IPv4의 맵핑이다 라고 해서 보일 수가 있게 되는데 해당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캐스트에 대한 문제로서 자주 나오게 되는 부분들은 이 4번 문제, 4번과 5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는 약간 추가를 한다고 하게 되면 1번에 대한 캐스트에 대한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문제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리눅스에서 파일의 앞부분을 내용을 지정한 행위의 수 만큼 출력하는 명령어를 작성하시오. 정답은 헤드로 머리의 붐 즉 행위의 수만을 출력한다 라고 해서 헤드라는 명령어를 쓰게 됩니다. 반대로 뒷부분의 내용을 지정한 수만큼 출력한다 라고 하는 것은 꼬리를 나타내는 테일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에 대한 부분으로서 반대되는 부분은 테일이다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적어드릴 건데요. 대비되는 부분들까지 같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하는 부분의 정답은 헤드 였습니다. 다음 시원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에 분석하여 알맞은 실행 결과를 쓰시오. 해당 문제는 0부터 20까지의 숫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메인문이 항상 먼저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0부터 20까지 함수로 저희가 조건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게 됩니다. 이 조건이 만족했을 때만 res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값을 추가해 주게 되는데요. 험스로서 보게 되니까 이쪽에 i가 2부터 갔을 때 i보다 작지 않고 n이 2가 아니면 return이 false, return이 true 라고 하는 부분으로 값들이 나오게 되겠지만 위쪽 같은 경우에는 return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합당하는 값이 갔을 때 false일 경우에는 0이 그냥 들어가 버리게 될 거고요. true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이제 1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사실 해당하는 문제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정답이겠죠. 0부터 20까지들의 소수들의 합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소수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저희가 알게 되는 부분처럼 1을 제외한 2부터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누어서 떨어지게 되는 숫자 즉, i는 2부터 가게 됐을 때 2보다 작지 않으며 2와 같지 않았을 때 해당하는 부분들을 진행을 시키게 되면서 이 값으로 누적을 시킨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때 해당하게 되는 0부터 20까지의 소수들은 2, 3, 5, 7, 11, 13, 17, 19로 해당하는 부분을 다 더하게 된다 라고 하게 되면 RES에는 정답은 77 이라고 하는 숫자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디버그를 작성하면서 한번 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 자바 문제로 써요. 빅 인티저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나오긴 하겠는데 해당하는 부분에서 1, 2, 3, 4, 5와 5, 4, 3, 1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선을 해주고 나서 COMPARE TO 즉, 값을 비교해 주게 됩니다. 1, 2, 3, 4, 5와 5, 4, 3, 1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COMPARE TO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비교를 해주시게 되면 COMPARE TO 라고 하게 되는 부분들은 여러가지 값을 가졌을 때 비교 대상과 기준과 비교 대상이 같으면 0 기준값이 비교 대상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기준값이 비교 대상보다 클 경우에는 1이 반환이 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비교하고자 하게 되는 이 부분은 N이라고 하게 되는 이 부분을 기준값 M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비교 값으로 보게 됐을 때 1, 2, 3, 4, 5보다 5, 4, 3, 2, 1이 5, 4, 3, 2라고 하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좀 더 크게 되는 거죠.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준값이 비교 대상보다 작게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값에는 마이너스 1이 출력되는 부분을 저희가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용어를 작성하시오. 두 개 이상의 작업이 서로 상대방의 작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완료되지 않았다. 즉, 진행되지도 않고 정체되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착상태 또는 데드락 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용어를 작성하시오. 소프트웨어 테스트에서 사용되는 기준 중 하나로 테스트 수행 시 코드 내 모든 문장들이 또는 구문들이 최소한 한 번 이상 실행되는 정도를 테스트한다. 라고 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해당하게 되는 부분은 구조적 커버리지 중에서 문장 커버리지 또는 구문 커버리지라고 작성할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해당하는 문제를 복원했을 때 복원했었을 때 이 실제 문제에서는 지문이 조금 더 길었었다라고 하게 되는데요. 구문이란 말은 없었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장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구문과 같은 의미로 쓰기 때문에 또 같은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문장 커버리지 또는 구문 커버리지 둘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다음 시연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알맞은 실행 결과를 쓰시오. 해당하는 부분들은 최소 공약수를 찾게 되는 저희가 유클리드 호재법을 사용하게 되는 알고리즘 방식을 쓰게 되는데요. 344라고 하게 되는 이 부분과 215라고 하는 부분을 비교했을 때 더 작은 수에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가게 되면서 숫자가 같지 않을 때까지 즉 반대로 하게 되면 같을 때까지 이 값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즉 344라고 하는 부분과 215를 비교했을 때 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게 되면 이제 129와 215 이제는 215라고 하는 게 좀 더 크기 때문에 215에서 129를 빼니까 129와 86 이제 129라고 하는 거에서 86을 빼게 되니까 43 43과 86을 빼게 되니까 43 즉 두 수가 같아지게 되는 순간 즉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주게 됐었던 거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게 되는 것을 해당하는 알고리즘은 유클리드 호재법이라고 하게 됩니다. 정답은 43입니다. 다음 자바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알맞은 실행 결과를 쓰시오. 해당하는 부분에 마이너스 5를 오른쪽 시프트 즉 라이트 시프트로 31, 31번을 보내게 되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낼 수 있는 최대의 숫자는 32번입니다. 그런데 32번이 아니라 31번을 이제 값을 보내게 됐을 때 해당하는 부분들은 모두 마이너스, 마이너스 5라고 하는 부분이 오른쪽으로 시프트 하게 되면 해당하는 모든 칸에는 1로서 값이 채워지게 됩니다. 1로서 채워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모든 값이 없어지게 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어서 해당하는 결과에서는 마이너스 1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위쪽에 나와 있었던 0.01을 보냈을 때 100번 더하게 돼도 1이 아니라 1.00001이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부동소수점에 대한 오류처럼 시프트에 대한 부분도 31번을 채웠을 때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게끔 모두 다 1로 채워진다라고 하게 되는 컴퓨터의 기능적인 기술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용어를 작성하시오. 정규화의 단점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조회의 비용, 즉 코스트입니다. 데이터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복을 허용하고 엔티티를 다시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정규화 과정을 통해 노출된 DB 구조를 재조정하는 과정으로 이전에 정규화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략은 역정규화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역정규화 말고 반정규화, 즉 정규화를 반대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정답을 인정되지 않았냐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말이 많았었는데 아쉽게도 NCS상에서는 역정규화와 반정규화에 대한 부분이 약간 애매모호하게 나눠져 있어서 조금 더 정답에 가까운 것은 역정규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정답을 역정규화로 하게 되었습니다. 트랜잭션의 특성 4가지를 모두 작성하시오. 트랜잭션의 특징은 정확하게 4가지로 ACID, 즉 4가지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첫번째가 원자성, 두번째가 일관성, 세번째가 독립성, 네번째가 연구성으로 보게 됩니다. 해당한 부분을 외워주셨을 때 영어로 나와 있었던 내용까지도 같이 봐주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 테이블에서 직책의 부장을 포함하는 자료를 검색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 SQL문을 작성하게 되는 순서는 제일 먼저 지금 저희가 검색을 하기 위해서 셀렉트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쓰게 되겠죠. 셀렉트로서 저희가 보려고 하게 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고객 테이블에서 직책의 부장을 포함하는 자료를 검색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부분을 명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롬 고객 테이블이라고 했기 때문에 고객이 되게 되고요. 해당하게 되는 조건에서는 저희가 직책의 부장을 포함한다고 했기 때문에 직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부장 이렇게 쓰게 되면 부장과 일치하는이 되게 되고요. 부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포함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뒤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든다면 는이라고 하는 부분은 like로 치환되게 됩니다. 즉 해당하는 정답에 SQL문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포함한다 또는 시작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하게 되면 는이 아니라 like로 변환된다 라고 하는 걸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용어를 작성하시오. 이것은 추가적인 쓰기 작업과 저장공을 활약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속도다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나왔죠. 다른 부분보다 검색에 대한 속도 좀 더 빠르게 찾기 위해서 라고 하게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정답은 인덱스가 되게 됩니다. 다음 SQL문을 학생 테이블에서 2학년 학생들 중 이름이 김으로 시작하는 학생의 성명사진 학년으로 구성된 뷰를 출석부라는 이름으로 생성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2학년인 학생들 중 이름이 김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름 대신에 여기 성명이 나왔네요. 조건은 2학년 중이라고 하는 중 동안에 라고 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빈칸에는 저희가 end가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무엇하는 동안에 무엇무엇하는 이면서 라고 나오게 된다면 정답은 end가 되게 되겠죠. 다음 관계대수를 SQL문으로 작성을 변환하여 작성하시오. 해당하는 부분은 시그마로서 시그마라고 하는 부분은 셀렉트를 의미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시그마는 조건에 맞게 하는 행에 해당하는 튜플을 구한다 라고 저희가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시그마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조금 더 쉽게끔 아 저 해당하는 부분은 셀렉트구나 라고 해서 보셔도 상관없으십니다. 그래서 셀렉트 모든 것들 중에서 자 프롬 어디서 찾을 거냐면 stu 라고 하게 되는 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부분들 중에서 이제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은 엠코드라고 하게 되는 이 부분이 이제 101인 거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위쪽에 나와있었던 관계대수를 SQL문으로 변경하시게 되면 이제 아래쪽에 나와있었던 구문으로 치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자바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결과를 작성하시오. 해당하는 부분들이 클래스가 많다고 해도 제일 먼저 실행되는 부분은 항상 메인 클래스가 제일 먼저다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지금 나와있었던 이 부분은 현재 지금 현재 문자율로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즉 보여지는 부분들이 콤마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백과 콤마가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문자리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이때 리플레이스 올 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에서 숫자와 콤마 즉 공백이라고 하는 모든 부분들을 제외한 이 표시 같은 경우에는 반대다 라고 하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되는데 해당하는 부분을 치환을 하게 되면 숫자와 숫자라고 하게 되는 이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을 모두 없애서 하나하나 토크나이저로 변수로서 콤마를 기준으로 값을 하나하나 분리시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쉽게 말하게 되면 문자열 나와있던 부분 중에서 15와 마이너스 41, 12, 42, 마이너스 12, 2와 4로서 하나하나 하나하나 배열로서 구분을 지어서 저장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해당하는 부분을 정수로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며 하나하나 계산을 해주게 되고요. 해당하는 부분들 중에서 값을 하나씩 비교를 하게 되면 되면서 가장 제일 큰 숫자를 찾기 위해서 클래스를 다시 한번 또 선언을 해주게 되고요. 해당하는 클래스에서는 위쪽에 나와있던 클래스를 실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입력하게 됐었던 계산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찾아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문자열을 쪼개고 나서 저장되게 된 즉 42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남게 되겠죠. 아래 SQL 명령어에는 PDR이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가격이 100보다 크고 종류가 엘렉트로닝이며 빈도수가 10보다 큰 데이터를 검색하는 예시다라고 얘기하게 됐습니다. 가격이 100보다 크고 종류가 2며 빈도수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해당하는 종류가 모두 다 만족을 해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말은 모두 다 이면서 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and 라고 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죠.